안녕하세요. 박가리 프로입니다.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오늘은 그립 잡는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이 너클을 두 개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두 개 이상 보이면 후 그립 거의 안 보이면 약한 그립, 위클 그립이라고 해요. 그래서 가장 내추럴 그립 좋은 게 위에서 두 개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. 자, 보세요. 훅 그립을 잡아요. 훅 그립을 잡으면 클럽 자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요.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더 약간 이렇게 잡아놓고 헤드를 다 쳐놓고 쳐요. 환상에 안 좋아. 그리고 약한 그립을 잡으면 체대가 다치죠. 그럼 뭐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약하게 잡고 막 열어서 쳐. 그럼 막 슬라이스가 더 나아. 올바르게 그냥 외우세요. 자, 이거는 그냥 그립을 자기가 올바르게 잡고 있는지 공식이야. 그리고 그립의 파지법도 가능하십니다. 그냥 외우세요. 잘 보세요. 팔을, 오른팔을요. 이렇게 그냥 딱 대세요. 그래서 이렇게 대시면 항상 이것만 맞아지면 스퀘어로 맞아요. 자, 오른팔을 쭉 뻗으세요. 뒤집어 까서. 그랬을 때, 자,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 클럽의 헤드 페이스가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고 이렇게 가 있지 않고 그냥 정면. 자, 손을 딱 놓고 어깨 높이에서 오른손에 딱 중심을 딱 잡고요. 어깨 높이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중심이 어깨 높이 뒤집어 놓고 똑바로 쫙 펴서 이렇게 놓으세요. 오른손. 이게 첫 번째. 그랬을 때 헤드 페이스가 그냥 딱 똑바로 정면. 이랬을 때 왼팔을 어깨 높이로 해서 자, 왼손. 자,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똑바로 놓고 왼손을 앞으로 그냥 딱 이렇게 대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대셔도 안 되고 이렇게 딱 펴져 있는 상태예요. 펴져 있는.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잡아보세요. 이렇게. 그냥 이렇게 잡아보세요.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잡으세요. 잡아봐. 그랬을 때 제 손목 한번 봐보세요. 손목. 어떤 느낌이냐면 잡죠. 이렇게 안 잡아요. 이게 불편하거든.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불편해요. 좀 제가 과도하게 했지만 잡으세요. 그랬죠? 좀 많이 이렇게 약한 그립을 잡으면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돼. 근데 이렇게 안 잡아. 그냥 이렇게 수평하게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.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조금 위에서 보여줄게요. 약간 철봉 잡듯이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약간 조금 모르겠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. 위로 올려서 그립을 딱 봤을 때 약간 위로 딱 올려놓고 이렇게 잡아보세요.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죠? 거의 대부분은 손바닥으로 잡지 않습니다. 거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 위에서 잡아놓아요. 이 느낌으로 잡으셔야 돼요.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잡아서 앞으로 딱 놓고 손가락으로 딱 잡습니다. 그랬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손목의 각도예요. 너무 꺾여있지도 않고 너무 또 앞으로 돌아가있지도 않고 내가 가장 편한 위치에 이렇게 잡습니다. 그랬을 때 잘 보세요. 오른손 있죠? 오른손을 그대로 세우세요. 이렇게 그러면 이 클럽 패드 페이스가 딱 똑바로 자 이 상태에서 똑바로 딱 되어있어요. 그랬을 때 보세요. 오른손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립을 잡습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쭉 뻗어있는 상태예요. 팔은 쭉 내리세요. 그럼 어떠세요? 그냥 클럽이 완전히 스퀘어로 맞춥니다. 그리고 손목도 가장 이상적인 내추럴 그립이 딱 들어가 있고 변할 수가 없어. 왜? 그런데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약간 예를 들면 이렇게 들었어요. 이렇게 들었어요.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지금 아까처럼 이게 잘못돼요. 이게 훅 그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? 이렇게 잡았어요. 이렇게 들어가. 딱 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. 했어. 그대로 내리면 어때요? 이렇게 돼요. 반대로 자, 반대로 약간은 약한 그립을 잡았어. 이렇게 손목이 많이 돌아가 있는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렇게 들어갔죠? 보세요. 헤드페이스 닫히면서 이게 이 손목이 일로 들어와 있죠. 손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초급자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중상급자가 됐을 때 그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레슨의 시작은 그립부터 시작됩니다. 그립을 똑바로 잡아야지 똑바로 가고 그립을 똑바로 잡아야 스윙이 처음부터 올바른 스윙을 배울 수 있어.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립이 막 이렇게 돼 있어. 훅 그립이 너무 심해. 그럼 벌써 어깨가 여기 살거든. 그럼 막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왼쪽 어깨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살아서 가고 이런 오류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립을 잡는 게 완전히 첫 걸음이에요. 그거를 그냥 제가 공식으로 드립니다. 다시 한 번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 메이커가 내 몸이랑 정면 그랬을 때 오른손은 내 어깨 높이에요. 양팔은 그냥 다 어깨 높이야. 그랬을 때 양팔은 어깨 높이고 오른손은 이렇게 뒤집어 가있고 왼손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. 이 상태고 맨 처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중심을 받칩니다. 헤드페이스 클럽의 여기 중심의 모양이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놨다 잡았다를 몇 번 하세요.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를 하시면 내가 가장 편한 위치에 포지션을 잡습니다. 난 이게 편해 그랬을 때 난 이게 편해 딱 이렇게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했을 때 이게 편해 그랬을 때 그대로 어깨 높이 높이는 유지한 채 딱 세우십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겨드랑이가 여기 딱 붙어요. 겨드랑이가 딱 붙으면서 오른손을 딱 내려서 잡은 다음에 그대로 손목을 쭉 피면서 내리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립이 나옵니다. 굉장히 이상적인 그냥 똑바로 탈 수밖에 없어요. 그래 놓고 그냥 들어가면 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립이 너무 훅그립이거나 약한 그립 이런 분들도 교정을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잡는 것부터가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놓고 잡으세요. 여기서 놓고 앞에서 제가 놓고 똑바로 어깨 높이 팔 다 펴지고 이런 상태로 놓고 이 영상을 정말 골프가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는 굉장히 초본데 그립 잡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. 그러면 여기서 잡고 여기서 계속 놨다 잡았다면서 딱 하면 이 상태에서 딱 보면 겨드랑이가 딱 조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팔의 포지션도 딱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치시면 됩니다.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. 그냥 따라하세요. 따라하시면 그냥 다 좋아져요. 네. 제발 좀 따라하세요. 네. 그립 꽂히고 싶은 분들 아니면 초보자들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거는 해보시면 그립이 클럽의 페이스가 완전히 스퀘어 모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립 잡는 꿀팁이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버더림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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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